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르라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현직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정권의 비리를 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내침을 당해서 나온 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권 후보로 부상했고 지금 야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야 통틀어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다음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30여 명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에 본인의 뜻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돼서 또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참석을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여기 가냐 저기 가냐 이 사람 만나냐 저 사람 만나냐 따라서 윤 총장이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어떤 색깔을 어떤 노선을 갖겠다. 이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임에 가려고 하니까 본인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다르게 본의와 다르게 해석된 것들이 나오더라 해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당분간 입당을 보류하면서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 전 의원을 주축으로 꾸려진 공부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여기에 팔을 조찬 모임에 참석해서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정진석 권성동 그리고 윤희숙 의원 등과 만나면서 현직 국회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자신과 나오는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왜곡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임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결심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윤 전 총장이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하려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에서도 이제 윤석열 개가 태동해서 꿈틀될 수 있다 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모여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파 나누기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분열하고 나누고 이렇게 패거리를 지어서 그렇게 딱지를 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거기 갔다고 하면 윤석열 개다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하는 모임이라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야권에서 독보적으로 앞서가는 대선 주자라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 토론 미래라는 것은 김우성 전 의원이 추측이 돼서 국회의원 시절에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 국회에서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연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그런 공부 모임입니다. 저도 과거에 KBS 공룡노조위원장 시절에 이 모임에 강사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마 수요일인 것 같은데 아침 일찍 그 모임에 가면 도시락을 먹으면서 강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 강연 내용을 듣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의를 한 시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아주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모임에 주로 김무성계 또는 정진석계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김무성 의원들이 자주 보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김무성계파 모입니다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자리에 탄핵했던 사람들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주로 탄핵파들의 모입니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쨌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인데 그러나 김무성, 전진석,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대거 나타나니까 대개 탄핵에 탄성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공부를 통해서 정책 공부 등을 한다는 점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마포의 사무실을 낸 이후에 마포에서 이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 총장이 여기에 가려다가 취소한 것은 마치 그곳에 가면 탄핵파 혹은 김무성계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봐 그래서 거기에 취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행보를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탄핵파와 손을 잡았다 또는 김무성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뭔가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와서 아예 안 간 것이 아닌가 취소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윤 총장으로서는 지금 개파에 관계없이 정치판에 처음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보도 돋도 못한 아주 독주하고 있는 이런 헌법 파괴 세력들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를 바로 세우게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개파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사람들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본인에게 덕이 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아예 처음부터 거리를 두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있으면 가되 어떤 성격이 지워진 모임에는 가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판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과거에 이런저런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고 저기 가면 또 저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저런 소리를 다 안 들으려면 아무데도 안 가면 되지만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점이고 열린 미래, 열린 토론 미래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아주 정책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란 데 워낙 각인이 많이 돼 있는 우파들이어서 탄핵했던 사람들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들려는 사람들. 특히 김무성 전 의원이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모임에 지금 가려고 했다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는 걸 보면 윤 총장도 굉장히 자기 처신에 지금 조심을 하고 있다. 이미지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안철수도 갔다 오고 이준석도 갔다 오고 대부분의 야권의 의원들이 가서 토론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김종인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미지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는 대신해서 윤 총장을 대신해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강연자로 초청해서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권순우 원장은 윤 전 총장과 지난달 8일에 만나서 최저임금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문제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뭔가 소리가 나는 곳 이런 곳에는 철저하게 조심 아주 조심조심 행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윤 총장의 처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